이전 시간에 우리가 버킷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버킷의 디렉토리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버킷을 클릭하면 버킷의 개요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업로드 폴더 만들기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폴더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폴더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폴더 라고 하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폴더가 생겼죠? 너무 쉽죠? 그리고 여러분이 폴더의 이름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겠죠? 수정이죠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이름 바꾸기가 비활성화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S3는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폴더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꾸시려면 확실한 방법은 이제 바꾸고 싶은 이름의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요 중요한 폴더에 있는 내용을 새로운 폴더로 옮겨요 그리고 중요한 폴더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폴더의 수정을 알려드렸고 폴더를 삭제할 때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삭제하고 싶은 폴더들을 쭉 체크박스로 선택하고 작업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가 되면서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같이 여기까지.